중국어 편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항과 호텔에서 사용되는 중국어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핵심만을 콕콕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첫 번째 문장입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셨습니까? 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같이 성적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우선 수로를 봤더니요. 예약하셨습니까? 라는 문장이 보여요. 먼저 예약하다라는 표현 우리 세 가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한 글자 단어로 띵, 띵. 그리고 두 글자 단어로 위딩, 위딩. 그리고 같은 표현인 위류의, 위류의, 이와 같은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봤더니요. 뭐뭐 했습니까? 라는 표현이 뭐예요? 중국어의 특징,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뭐 했습니까? 라는 말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중국어는요. 문장 끝에다가 러, 러만 붙이면 뭐뭐 했다라는 완료가 돼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오다, 라이, 왔다, 라이, 러. 가다, 취, 갔다, 취, 러. 보다, 칸, 받다, 칸, 러. 그리고요. 여기다가 마, 마만 붙이면 뭐뭐 했습니까? 라는 의문을 만들 수가 있겠죠. 같이 활용해 볼까요? 오다, 라이, 왔다, 라이, 러. 왔습니까? 라이, 러, 마. 가다, 취, 갔다, 취, 러. 갔습니까? 취, 러, 마. 보다, 칸, 받다, 칸, 러. 봤습니까? 칸, 러, 마. 이와 같이요. 문장 맨 끝에 러, 말을 붙이면 뭐뭐 했습니까? 라는 멋진 완료의 의문이 된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예약하셨습니까? 라는 말은 예약하다라는 동사 뒤에 러, 마만 붙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띵, 러, 마. 위, 띵, 러, 마. 위, 위에, 러, 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중국어의 기본적인 어순은요. 주어, 수러, 목적어의 어순을 취하다 보니까 무엇을이라는 목적어 동사 뒤에 붙이면 되겠네요. 비행기표, 아, 그렇죠. 지, 피, 아, 지, 피, 아, 이것만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딱딱 정리해보면 당신은, 손님은 예약하다, 비행기표 했습니까? 라는 문장이 아닐까요?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닌, 띵, 지, 피, 아, 얼러, 마. 닌, 띵, 지, 피, 아, 얼러, 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아하! 자,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창가 쪽을 원하십니까? 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같이 성적 표시 한번 해볼까요? 닌, 띵, 지, 피, 아, 얼러, 마. 닌, 띵, 지, 피, 아, 얼러, 마. 자, 먼저 수로를 봤더니요. 원하십니까? 라는 문장이 보여요. 자, 우리가 많이 봤었죠? 원하다, 필요하다 라는 이름절동사 다 같이 야, 야, 원하십니까? 라고 하기 때문에 문장 맨 끝에 뭘 붙여라? 마, 마. 말을 붙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기본 패턴을 살펴보면 뭐뭐시 필요하다 라고 하면요. 야오, 샘머, 샘머, 마. 야오, 샘머, 샘머, 마. 그러면 야오와 마 사이에 들어가는 단어만 살펴보면 되겠네요. 창가 쪽이라 그랬어요. 자, 창가 쪽이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우리말 표현을 갖고 중국어를 만드는 과정보다는 오히려 중국어 표현을 가지고 우리말로 쉽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국어 공부의 지름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창가 쪽이라는 말을 쉽게 풀어본다면 창가에 기대어 있는 자리, 창가에 기대어 있는 자리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창가에 기대다 라는 말은요. 기대다 라는 동사 카우, 창가라는 단어 초항이 합쳐져서 카우, 카우, 이렇게 창가에 기대다 라는 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 사이에 쓰이는 더, 덜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더라는 말은요. 두 가지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명사와 명사 사이에 쓰이게 되면 누구누구의 또는 뭐뭐 이라는 소유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배울 것과 같이 동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그 사이에 더가 들어가게 되면요. 뭐뭐한 또는 뭐뭐하는 이라는 한정관계를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그럼 오늘도 배워보겠는데요. 창가에 기대다 그리고 뭐뭐한 자리라 그래서 창가에 기대다 라는 동사와 자리를 의미하는 그 사이에 더가 들어가게 되면 뭐뭐한, 뭐뭐하는 이라는 변에서 창가에 기대어 있는 자리.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카우, 카우,다, 쭈어, 웨이 카우, 카우,다, 쭈어, 웨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발음교책 한번 살펴볼게요. 자리를 나타낸 단어 쭈어, 웨이의 쭈어를 보시면요. 즉, 병음이 우, 오, 오로 끝났어요. 근데 이 발음은 오로 끝났을 때는요. 오라는 발음보다는 어, 어로 끝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주어가 아니라 주어라는 발음으로 읽혀진다. 이거 한번 체크해 드리면 어떨까요?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갖다 붙여 본다면 손님은 원하다 창가에 기대어 있는 자리가 이런 문장이 아닐까요? 같이 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맡기실 짐이 있으십니까? 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같이 성적 표시할게요. 자, 먼저 수로를 봤더니요. 있습니까라는 문장이 보여요. 아, 우리 앞에서 배운 적이 있죠? 뭐뭇이 있다, 뭐뭇이 없다라는 문장이 나오면 이거 저거 따지지 말고 문장 맨 앞에 뭘 던져라? 요 또는 매요 던지고 시작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뭐뭇이 있다, 뭐뭇이 없다라는 문장 패턴은 중국어에서 있다 뭐, 없다 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뭇이 있습니까라는 말은 뒤에 말을 붙여서 요, 샘마샘마 마, 요, 샘마샘마 마, 이러한 패턴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들어갈 뭐가 뭐냐 봤더니 맡기실 짐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우리말을 갖고 중국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의 표현을 갖고 우리말로 쉽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맡기실 짐이라는 것은요. 쉽게 풀어본다면 붙이려고 하는 짐, 붙이려고 하는 짐 이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붙이려고 하다라는 말은요. 살펴보겠습니다. 뭐뭐 하려고 하다? 동사 앞에 뭘 붙여라? 야오, 야오를 붙이고요. 짐을 붙이다라는 두 글자 단어 기억나시나요? 토인, 토인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야오, 토인, 야오, 토인 하게 되면 짐을 붙이려고 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앞에서 배워본 바와 같이 동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그 사이에 뭘 붙여라? 더, 더 이때 덜을 붙이게 되면 뭐뭐한, 뭐뭐하는 이란 뜻으로 변한다 그랬죠. 그러면 짐을 의미하는 단어인 식리 식리를 딱 갖다 붙이면 뭐뭐하려고 하다, 붙이려고 하다, 뭐뭐하는 짐 이게 바로 붙이려고 하는 짐, 맡기실 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오, 토인 더 식리 야오, 토인 더 식리 이것이 바로 멋진 문장이 되지 않을까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갖다 붙여본다면요. 손님은 있다, 뭐뭐하려고 하다, 붙이다, 뭐뭐하는 짐 까 이 문장 구조가 될 거예요.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닌요, 야오, 토인 더 식리 마 닌요, 야오, 토인 더 식리 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투숙 고객이십니까? 라는 말이네요. 자, 먼저 같이 성적 표시 한번 해볼까요? 닌, 시, 주, 수, 다, 켜, 런, 마 닌, 시, 주, 수, 다, 켜, 런, 마 자, 수로를 봤더니요, 뭐뭐입니까? 라는 문장이 보여요. 뭐뭐입니까? 라는 말은 뭐뭐이다 라는 동사인 슈를 사용하고요. 문장 맨 끝에 말을 붙여서 시, 셔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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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시, 셔머, 셔머, 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무엇을 봤더니요, 투숙 고객이 나와요. 자, 투숙 고객이란 말도요, 우리말로 쉽게 이해해서 받아들여 본다면 투숙하고 있는 손님, 투숙하고 있는 손님 이렇게 받아들인 건 어떨까요? 자, 그럼 투숙하다라는 말을 살펴볼게요. 투숙하다라는 말은요, 살다, 머물다, 묵다라는 동사인 쭈와 숙수를 의미하는 수가 합쳐져서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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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투숙하고 있는 손님 손님은 뭘까요? 다 같이 커런, 커런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투숙하다 손님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라? 더 더가 들어가면 멋진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투숙 고객이란 말은 투숙하고 있는 손님이라 그래서 쭈, 쭈, 더, 커런 쭈, 쭈, 더, 커런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갖다 붙여본다면 당신은 뭐뭐이다 투숙하고 있는 손님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만들어보겠습니다. 닌시,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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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커런 마? 닌시,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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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커런 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체크인은 프론트에서 가능합니다. 라는 말이 보이네요. 같이 성조 표시할까요? 자,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체크인을 하다라는 말을 쉽게 우리말로 살펴본다면 숙박, 수속을 밟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수론데요. 어떻단 수속을 밟다 뭐뭐한 밟다 밟다라는 말이 자꾸 주목하실 게 아니라 이 말을 어떻게 쉽게 풀어내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해결할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단 수속을 밟다라는 말은요. 어떻단 수속을 처리하다 처리하다는 동사인 이음절 동사 빤, 리를 떠올릴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요. 어떻단 수속을 밟다라는 말은 어떻단 수속을 처리하다는 말로 받아들여서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처리하다는 동사인 빤, 리 그리고 수속이라는 단어인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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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이걸 합쳐서 빤, 리, 샤마샤마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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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빤, 리, 샤마샤마 쇼, 쇼, 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어떤 수속이냐 이것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오늘 배울 게 바로 뭐냐 체크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체크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숙박, 수속이라는 말로 받아들여서 숙박하다, 수속 이런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숙박이 뭐냐 숙박하다는 말이 뭘까 봤더니요. 들어가서 머물다 라는 동사인 루, 주 루, 주 동사 사용해서요. 숙박, 수속이라는 말은 루, 주,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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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루, 주, 쇼, 쇼, 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인을 하다 숙박, 수속을 밟다 숙박, 수속을 처리하다 그래서 이 패턴은요. 빤, 리, 루, 주, 쇼, 쇼, 쇼 빤, 리, 루, 주, 쇼, 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것을 응용해서 체크아웃이란 말은요. 퇴실 수속이라 그래서 퇴실하다 수속 즉, 방을 빼다 방을 빼는 수속이라 그래서 퇴실, 퇴실,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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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이걸 활용해 본다면 빤, 리, 퇴실,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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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 리, 퇴실, 쇼, 쇼, 쇼 이것이 바로 체크아웃을 하다라는 멋진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요. 우리가 어디서라는 말만 붙이면 되겠네요. 어디서 봤더니 프론트에서라고 말했어요. 어디어디에서라는 말 뭐가 있나요? 다 같이? 쬐 쬐 뒤에 장소가 먹으면 되겠네요. 장소가 뭐냐? 프론트라 그랬어요. 프론트란 이음절 단어 생각나시나요? 쟤, 다이, 쟤, 다이가 생각나야겠죠? 그렇다면 프론트에서라는 말은 쬐, 쟤, 쟤, 다이, 쟤, 쟤, 다이 이 표현이 바로 동사인 빤, 리 앞에 오면 멋진 문장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문장으로 돌아와서 딱딱 갖다 붙여본다면 뭐뭐해 주세요. 어디에서? 프론트에서 처리하다, 숙박수석을 이런 문장이 아닐까요?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징, 자이, 지엔, 타이, 빤, 리, 루, 쥬, 쇼, 쇼, 쯈 징, 자이, 지엔, 타이, 빤, 리, 루, 쥬, 쇼, 쇼, 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알 수 있는 거의거의 수업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공항과 호텔에서 배웠던 표현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항공권 여권과 관련된 표현과 진과 관련된 표현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항공권 비행기표라는 단어는 지표, 지표라고 하고요. 여권이란 단어는 후照, 후照 라고 했었죠. 뭐뭐 와, 뭐뭐 과 라는 표현, 허, 허 를 넣어 항공권과 여권이란 표현은 지표, 허, 후照, 지표, 허, 후照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라는 표현, 님더, 님더 를 넣어 당신의 항공권과 여권이란 표현은 님더 지표, 허, 후照, 님더 지표, 허, 후照 라고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제시하다, 보이다 라는 표현, 추시, 추시를 넣어 항공권과 여권을 보여주세요 라는 표현은 칭추시, 님더 지표, 허, 후,照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칭추시, 님더 지표, 허, 후,照 칭추시, 님더 지표, 허, 후,照 항공권과 비슷한 표현으로 탑승권이란 표현은 땅지바이, 땅지바이 라고 하는데요. 수화물표라는 표현은 짐이라는 단어 싱리, 싱리와 표라는 단어 표, 표를 합쳐 싱리표, 싱리표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탑승권과 수화물표라는 표현은 땅지바이, 허, 싱리표, 땅지바이, 허, 싱리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뭐뭐입니다 라는 표현, 즈시, 즈시를 넣어 이것은 탑승권과 수화물표입니다 라는 표현은 这是 땅지바이, 허, 싱리표, 절시, 땅지바이, 허, 싱리표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这是 땅지바이, 허, 싱리표, 절시, 땅지바이, 허, 싱리표, 절시, 땅지바이, 허, 싱리표 짐이라는 단어는 싱리, 싱리 라고 했었죠? 몇 개의 짐이라고 했을 때는 몇이라는 단어 지, 지와 짐을 셀 때 쓸 수 있는 양사 지엔, 지엔을 넣어 지지엔 싱리, 지지엔 싱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다 라는 동사 요, 요를 넣어 몇 개의 짐이 있으십니까? 물어볼 때는 닌요 지지엔 싱리, 닌요 지지엔 싱리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어를 앞으로 당겨줄 때 쓸 수 있는 뭐, 뭐, 을, 르 이라는 단어 마, 마 를 넣어 짐을 이라는 표현은 마싱리, 마싱리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놓다, 두다 라는 단어, 방자, 방자, 여기라는 단어, 쩌리, 쩌리 를 사용해 여기에 놓다, 두다 라는 표현은 팡자이제리, 팡자이제리 라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짐을 올려주세요 라는 표현은 징바싱리 팡자이제리, 팡자이제리, 팡자이제리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좌석을 선택할 때 물어볼 수 있는 표현과 대답할 수 있는 표현들 정리해 볼게요. 창가 쪽 이란 표현은 카우추앙더, 카우추앙더 라고 하고요. 통로 쪽 이란 표현은 카우쏘다우더, 카우쏘다우더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 의문에 쓰여서 아니면 이란 표현은 카우추앙더, 카우쏘다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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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우쏘다우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좌석이란 표현은 공우창, 공우창 이라고 하고요. 일반서 보통석이란 표현은 징지창, 징지창 이라고 합니다. 선택 의문에 쓰여 아니면 이란 표현은 어떻게 말했죠? 하이시, 하이시였죠. 원하다 라는 단어 야, 야 를 넣어 비즈니스 좌석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반석으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닌야 공우창, 하이시 징지창 닌야 공우창, 하이시 징지창 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닌야 공우창, 하이시 징지창 닌야 공우창, 하이시 징지창 뒷쪽이란 단어는 호멘 이라고 하고요. 중간이란 단어 중간을 넣어 뒷쪽 중간이란 표현은 호멘 중간이라고 합니다. 좌석이란 단어 좌우위와 뭐뭐이, 뭐뭐한 이란 단어 더, 더를 넣어 뒷쪽 중간의 좌석이란 표현은 호멘 중간의 좌우위, 호멘 중간의 좌우위 라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뭐뭐입니다라는 표현, 쩌시, 쩌시, 러, 뒷쪽 중간 좌석입니다라는 표현은 쩌시 호멘 중간의 좌우위, 쩌시 호멘 중간의 좌우위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쩌시 호멘 중간의 좌우위, 쩌시 호멘 중간의 좌우위, 쩌시 호멘 중간의 좌우위, 防费,防费, 하루 라는 표현은 이틴, 이틴 이라고 합니다. 얼마 라는 단어,多少,多少 러, 하루 숙박료가 얼마죠? 라는 표현은 防费,一天多少,防费,一天多少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防费,一天多少,防费,一天多少 방이라는 단어는 방间, 방间 이라고 하는데요. 몇 호 방이라고 쓸 때는 몇이라는 단어, 지, 지와, 후 라는 단어, 허, 허 를 넣어, 지, 허, 방间, 지, 허, 방间 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살다, 머무르다 라는 동사, 쭉, 쭉 를 넣어, 객실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표현은 您住几号房间,您住几号房间 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您住几号房间,您住几号房间 您住几号房间,您住几号房間,您住几号房间, 예약, 예약하다 라는 단어는 위 위에, 위 위에, 위 위에 라고 하는데요. 몇 호 할 때, 후, 번호 라는 단어, 허, 허 를 붙여 예약 번호는 위 위에, 허, 위 위에, 허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 라는 단어,多少,多少 하, 뭐뭐 이다 라는 단어, 시, 시, 를 넣어, 예약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표현은 您的预约好是多少 您的预约好是多少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텔에서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체크인이란 단어는 入住手续 入住手续 라고 합니다. 오후 2시라는 표현은 오후라는 단어 下午 下午와 2시 两点 两点 를 합쳐 下午两点 下午两点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시작하다 라는 단어 开始 开始와 처리하다 라는 단어 办理 办理 를 넣어 체크인은 오후 2시부터 처리가 시작됩니다. 라는 표현으로 체크인은 14시부터 가능합니다. 入住手续 下午两点 开始 빨리 入住手续 下午两点 下午两点 办理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入住手续 下午两点 开始 办理 入住手续 下午两点 开始 办理 아침 아침이란 단어는 조식 아침밥이란 단어는 이 단어를 넣어 조식은 아침 7시에 시작합니다. 라는 표현은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다 라는 단어는 開始 라고 했죠. 마치다 끝내다 라는 단어는 結束 라고 합니다. 11시 라는 표현은 十一点 이라고 하는데요. 저녁식사 석식이란 단어 晚餐을 넣어 석식은 23시에 마감합니다. 라는 표현은 晚餐十一点结束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핵심을 한번 짚어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뭐 했습니까 라는 완료의 음운 어떤 패턴을 사용했었죠? 문장 끝에 러마 러마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뭐시 있다 뭐뭐시 없다 라는 기본 패턴 어떤 걸 기억하라 그랬죠? 있다 뭐 없다 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떠어떤 수속을 밟다 라는 말은 어떠어떤 수속을 처리하다. 처리하다는 동사에 기억하라 그랬죠? 어떤 패턴을 사용했었나요?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래요. em x x x r y e y e e 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